자기야, 자몽이. 자몽이한테 부를 거 빨래 빨았어. 이거 다 자몽이한테 부를 거야. 이거 계단. 자몽이 여기서 간식 먹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이거 자기야 말랐으니까 계단을 펴줘. 이거 텐트도 해줘, 자몽이 텐트. 블루 텐트. 아, 자몽이 빨래네. 자몽이 빨래 말랐네. 우리 자몽이 수건. 자몽아. 자몽아. 페디랑. 다 말랐어. 우리 한타 털옷이랑 다 말랐네. 말랐어요. 산책 갈 줄 알고 그러는 거야. 못 만지니까. 못 만지. 한타 산책. 빨리 가야 되겠네. 산책 갈 줄 알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미안 미안 미안. 산책 갈 줄 알고 많이 났는데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겠다. 알았어. 지금 산책 가는 거 아니야. 빨리 물리 먹어. 자몽이 이거 말라서 태워. 자몽이 이거. 자몽이 이거. 네트 찾았지? 자몽이가. 없어져가지고. 수박 방석도 넣어줘. 응. 수박 방석도 넣어주고. 응. 이거 계란도 다 넣어줘. 자몽이 계란 없어서 불편해. 빨리 넣어줘야 돼. 빨리 어저께 빨아가지고 안 말라가지고. 아주 자몽이 다 찾았어. 아이구 자몽이 좋아. 아이구 자몽이 좋아. 빨리 가야 되겠다. 자몽이 빨래. 자몽이 가야 되겠다. 산책 가는 거 아니야. 안타. 이렇게 좋아? 산책 가는 거 아니야. 산책은 이사하다. 지금 빨리 먼저 개우고. 풐트 Whoa.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춥고 잘 따라가. 불러세요. 좋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한타가 간식을 토해놓은거야! 먹기 싫었는지 비가 더 빨랐다! 사몽이 좋아서 난리네! 사몽이 방석 좋아? 사몽이 방석 좋아! 사몽이 방석 좋아! 산책도 가자! 이따가 가자! 이따가 가자! 알았어! 미용 가고! 핑크색 너무 예쁘다! 따뜻하겠다! 응! 따뜻하겠다! 이따는 너무 얇아요! 알았어! 알았어! 가자! 한타 타로디가 됐다! 한타 타로디가 됐다! 너무 싶어! 아빠가 기단이랑 손 해줄거야! 아빠가 기단이랑 한타 좋아! 아가들이 많으니까 옷도 많아! 아가들이 많으니까 옷도 많아! 옷 두 개씩만 해도 이렇게 돼버려! 그치? 응! 응! 우리 앉아서 택하고 싶어서! 택지 가자! 택지 가고 싶어! 택지 가고 싶어? 네! 왜 토했어! 한타가! 아! 사몽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멘트! 멘트! 여기 괜찮아! 여기 있어! 아빠가 텐트 해주실거야! 아빠 텐트 해주세요! 우리 한타 계단도 해주세요! 아빠 빨리 해주세요! 했어? 한타? 어? 아빠 팔이 뛰어 올라가서!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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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티스TV! Maybe worked on the table! Maybe worked on the table! 저기 이기만명도 뮤직대로 martis tv